군의군의회가 경북지사와 대구시장, 의성군수, 군의군수가 합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군의군의회 통합공항 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한 방안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마치 합의한 것처럼 국방부에 공문을 제출한 데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전투기는 국방부가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